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전화번호나 상대방의 아이디로 친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특킬합니다 특킬하면은 화면에서 최하단에 보세요 이 톡방이 이렇게 있고 서로 대화를 주고 보는 톡방이 있고 왼쪽에 친구 명단에 있습니다 이 친구 명단이 선택된 상태라고 합니다 요 왼쪽 제일 밑에 사람 아이콘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사람 플러스가 있어요 이곳에 사람 플러스 있죠 요것을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QR코드로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QR코드로 할 수 있고 연락처로 추가 이것은 전화번호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상대방의 카톡 아이디로 알면은 아이디로 추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톡에서 추천하는 추천친구로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연락처로 추가와 아이디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연락처 추가로 이거로 이거로 친구 등록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추가는 전화번호죠 연락처 추가로 터치를 하면은 이와 같이 하면 나옵니다 이 친구 이름을 썼는 칸 있죠 제일 위에 그래서 제가 임의로 홍길순 이렇게 쳐 보겠어요 홍길순 이렇게 쳤어요 다음에 전화번호를 자기가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안다면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서 상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처음에 이와 같이 잘못된 형식의 전화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조금 전에 그래도 무시하고 다시 확인을 또 누릅니다 확인을 다시 재차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홍길순이라고 나오면서 이름이 나오고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대1 채팅이 있고 프로필 지정이 있습니다 프로필 지정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2개 3개 4개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는 자기 프로필을 이렇게 바꾸어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채팅 있죠 이거는 채팅창으로 가겠죠 그 다음 휴대폰 연락처 추가로 이걸 터치하면 휴대폰 전화번호에 등록이 됩니다 1대1 채팅 그대로 내가 터치해 볼게요 여기서 1대1 채팅을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요 이렇게 채팅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말을 넣을 수 있겠죠 명단을 말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아래쪽에 이게 입력창에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와 같이 등록해서 대화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전화번호로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아이디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눌렀어요 그리고 사람 플러스를 눌렀습니다 누릅니다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디로 추가 있죠 여기서 아이디로 추가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은 친구 카카오톡 아이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내 아이디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아이디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제 아이디는 이걸로 표시됩니다 친구 아이디를 이거 입문을 한번 해 보겠어요 뷰티풀 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뷰티풀 뷰티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확인을 터치하면 이거 같이 나왔네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이거고 프로필 사진이 나왔죠 여기에서 친구 추가를 터치하면은 친구 추가가 되었죠 친구 추가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 프로필을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 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터치하면은 그 다음에 1대1 채팅 있죠 1대1 채팅을 터치하면은 채팅창이 뜹니다 상단에 보세요 여기 이름이 나와있죠 주얼이라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채팅에서 안녕하세요 라던가 말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여기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친구 여기 사람 아이디 친구 목록에서 터치해 된 다음에 사람 상당에 사람 아이콘을 터치하면 연락처 추가라던가 아이디 추가 추천 친구 QR코드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친구를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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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